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는 이제 엄마랑 부산에서 뵀는데 백화점 가서 풀 세트로 이제 한번 같이 진짜 효녀십니다. 아희녀.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줘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안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대안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속의 폭풍은 언제 머드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학교 곳곳에 고 망 놈 Hills ierten